오~~ 안녕하세요 딱 그때 촬영했던 드라마 계약서 쓰러 이동하러 유콘 quan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죠 좋아요 좋아 그래서 계약서 쓰러 가져 여기 왔는데 그 사무실이 아주 공간하게 있어 가지고 여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오 동네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낮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매우 조용합니다 갑자기 했나 생각이 나네요 방금 조심히 갈게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빡세다 계약서 잘 쓰러 이동해볼게요 계약서 잘 쓰고 이제 저는 그 다음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장소에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계약서 한장 한장 쓸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냥 영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영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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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